이 곡은 스태프들, 월간주정신 스태플들이 이렇게 월간주정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먼저 정말 처음부터 함께 했던 디자이너 공민선 씨가 월간주정신을 정의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결코 멈출 수 없게 계속 달려야만 하는 작업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저는 공민선 작가가 중간에 관둘까봐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포토그래프 안성진, 절친 절친을 이용한 노동력 작취다 저도 굉장히 어린, 특히 여자 포토랑 해보고 싶어요 빡빡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랑 25년째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저도 요즘 20대 젊은, 20, 30대 젊은 여자 포토그래퍼도 많던데 그래도 90년 데뷔할 때부터 안성진 형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월간주정신도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착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리스트 오영주 씨는 순발력 테스트다 매달 앱 커버 무빙 픽처 의상 때문에 한 2, 3일 전에 이게 간대요 숙제가 그러면은 그 숙제를 2, 3일 안에 그러니까 사실 월간주정신 스태프는 거의 순발력으로 항상 해내고 있어요 모든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미리 드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한 며칠 전에 조정채 씨도 편곡 많이 했는데 좀 바트게 주잖아요 제가 아, 그랬죠 그랬죠? 되게 빨리빨리 잘 해네요 전체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불만이 기반에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순발력 테스트를 되게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우리 ANR 담당 조민희 씨는 끝없는 콜라보레이션의 향연 엔지니어 우리 담당 김일호 엔지니어 기사는 네버 엔딩 스토리 디지털 매거진 담당 김주성 팀장은 스태프들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프로젝트 뮤직비디오 담당했던 김형민 감독은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달력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달력 근데 진짜 보통 어떤 일이 끝나면 좀 이렇게 후련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끝나지 않잖아요 월간 유지는 끝나면 바로 다음 거니까 특히 이번 8월호는 처음에 제가 연출을 해볼까 했었어요 약간 러프한 콘티를 제가 짰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짜보려고 한 번 했더니 역시 연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일도 되게 손도 많이 가고 시간 부족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사내 감독에게 맡겼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입봉한 이지훈 감독 김형민 감독 밑에 있던 여자 감독 되게 화제작을 연출했던 감독이에요 에디 김의 달링을 연출했던 달링의 달이 나오는 거죠 달링의 무삭제 판을 봐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그거? 회사 하드에 있어 그거는 진짜 세요 많이 뺀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윤종신에게 월간 윤종신이란 윤종신에게 월간 윤종신이란 뭘까요? 윤종신에게 월간 윤종신이란 저는 이걸 규정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걸 마칠 때쯤이나 알 수 있는 것 이거 딱 스탑할 때쯤이나 돼야 제가 약간 중간에 중간에 치적 정리하고 중간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뒤돌아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월간 윤종신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정리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월간 윤종신은 제가 일종의 좀 막말로 하면 좀 싸 제끼는 작업이지 정리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정리는 딱 마칠 때 뒤돌아보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될지 아니면 뭐 제가 한 번 SNS에 남긴 적이 있는데 갑자기 아마 갑자기 건들 겁니다 어느 날 아! 버겁다 이거는 이제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스트레스구나 그럴 때 갑자기 그만둘 것 같아요 저 내일부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힘들다는 순간부터 다음 달 일, 다다음 달 일은 이미 약간 저주받은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거 이게 월간 윤종신이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 이거 힘에 붙이고 힘들다고 할 때 그거는 좀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갑자기 아마 그 달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고 나서는 월간중신에 대한 정의나 제 어떤 명제화가 되는 어떤 이야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네 많이 늦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제가 그저께 장염이 걸려갔고요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내 몸이 새는구나 막 그런 느낌 진짜 이렇게 몸이 진짜 라디오 스타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요 라디오 스타를 저 때문에 두 시간을 휴식을 했어요 다 게스트들이 제가 너무 복통하고 심해져가지고 정말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틀 후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아 3일이구나 수요일이니까 아주 큰 경우를 했는데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여튼 오늘 사실은 좀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하고 왔었어요 근데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럭저럭 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고자 오늘의 내 몸 상태로 그냥 하자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재미있는 곳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했고 전시회는 내일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뜻깊은 8월 한 달을 저는 보낸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는 제가 제일 마지막 곡으로 많이 하는 배웅 드리도록 하겠고요 앵콜은 그냥 없이 할게요 앵콜 하자고요? 일단 그럼 배웅 나중에 할까? 배웅 다음에 무슨 곡은 이상해 그래도 배웅 할게요 자 배웅 띄워드릴게요